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 73주년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가기관은 생존자 증언을 통해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가해 주체를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관련 문서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여수 MBC 취재진이 미국에서 이아포와 두루겨 사건에 대한 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미 공군 자료가 보관돼 있는 미국 국립문서 보관청입니다. 이곳에서 MBC 취재진이 입수한 이아포 사건 당일인 1950년 8월 3일 최종 임무보고서. 미 오공군 항공기 12대가 여수 항구와 철도를 폭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일 임무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정황이 나옵니다. 8월 3일 수차례 출격한 미 공군 항공기는 순천과 여수구항부터 삼산면 광도 사이의 항구 지역, 연도 부근 해상 등을 폭격했습니다. 목표 범위 안에 피난선이 무차별 폭격을 당한 이아포가 포함돼 있습니다. 폭격에 앞서 미군이 금오도 일대를 정찰한 비행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 전술정찰비행대대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오도를 포함한 여수 일대를 주 타깃으로 정찰했습니다. 날아와 가지고 한 대가 이 비행이 돌돌아 이렇게 돌더니 이 두 번째 비행기들 그때부터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사격을 하는 바람에 아우성이죠. 배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고. 취재진은 이아포 사건 외에 조기잡이에 나선 어민들이 공격받은 두루겨 사건의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1950년 8월 9일 미 오공군 무전 기록에 따르면 미군 항공기는 돌산과 금오도 사이 해역에서 250척의 낚싯배를 목격했습니다. 전문가는 미 공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선박을 무차별 폭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션을 받고 갔는데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선박을 확인하고 나서 폭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국립문서 보관청에는 이아포 두루겨 사건 외에도 당시 여수에 수차례 미공군 폭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에는 여수 지역을 폭격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8월 4일에는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폭격을 가했고 이틀 뒤에는 여수에 있는 소형 화물선과 발전소 각각 한 곳과 창고 두 곳을 파괴했습니다. 그간 일부에서는 미 해군 항공모함 벨리포지에서 항공기가 출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작 사건 당일 미 육군과 해군 활동 내용에는 여수 출격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아포 두루겨 사건의 폭격 주체와 여수 중심의 미군 작전 상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건 사상 처음. 앞으로 이아포 두루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